4단계로 이루어져요 착한 식물 에너지를 피부에 전하는 메리케이의 보테니컬 이펙트 라인은 4단계로 이루어져요 저자극 클렌즈를 책임지는 클렌즈 스킨케어 첫 단계에 사용하는 프레션 크림 타입의 하이드레이트 그리고 공공속 노폐물까지 닦아내는 마스크까지 피부 보습과 유수분 밸런스 개선 효과가 탁월해 이 4가지 제품만 꾸준히 사용해도 피부에 생기가 살아나게 건조한 피부에는 보테니컬 이펙트 1번 라인 중성 피부는 2번 라인 그리고 지성 피부는 3번 라인을 추천합니다